안녕하세요. 와인앤모어 강화문점 점장 박창현입니다. 저희 와인앤모어 강화문점은 5호선 강화문역 5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서울 파이넷센터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청계천이 있어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시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와인은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의 톨라이니 네지시라는 와인입니다. 톨라이니는 토스카나 지방에서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은 와이너리지만 해발고도 300에서 450미터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우아하고 섬세한 캐릭터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해 와인 전문지 평가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새뼈처럼 떠오르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톨라이니 네지세 라벨은 미국의 재즈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미국 음악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셀로니어스 스피어 몽크로 그를 헌정하는 의미로 이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포도 품종은 카버르넷의 위늄으로 진한 루비 컬러와 피망, 감초의 향, 오크 바닐라 향이 느껴지며 아주 잘 익은 가실 맛이 입안을 풍부하게 감싸주며 긴 색성 능력을 갖춘 풀바디 와인입니다. 따뜻한 채소를 곁들인 스테이크나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인 가금류 요리와 함께 드시면 본래 육즙과 고기 본연의 향미를 중폭시켜 드립니다. 연인, 가족 모임, 혹은 친구분들과 부담없이 즐기시기 좋은 와인입니다. 와인앤모어 강함은 점은 와인뿐만 아니라 맥주, 위스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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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